부드러운 남자의 속옷 라시바 열정적인 남자의 속옷 라시바 이게 뭐야 왜 괜찮잖아 꼬라지마 진짜 오빠 안되겠다 헤어지자 뭐? 헤어져 그냥 계속 필요없어 뭐라고?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잤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잤 거지 난 모르겠어 억울한 남자의 속옷 라시바 왜 왜 라시바 지금 몇 시야? 어 지금? 현재 시각 4시 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